안녕하세요 여러분 권주코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프레! 자 오늘은 드디어 메데진에서 제가 다른 도시 하르디니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같이 이동을 하는 날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말이 되나요? 꼭 이동을 하는 날만 이렇게 날씨가 좋더라구요. 그래도 뭐 일단 어쩔 수 없죠. 가기로 했으니까 파라딘까지는 아마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구요.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가볼까요? 같이 머무렀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hola 제이콥 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잘한다. 잘한다. 유유유 이 제품을 사용하면 2,300원 매일 베이커 하지만 보통은 2,550원 매일 베이커 매일 베이커 고! 자, 가자! 매일 베이커 중요한 거를 코스터를 두고 왔습니다. 다시 바꿔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잊어버려줘. 그게 5년이 됐든 뭐 10년이 됐든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따라 나는 또 왜 이렇게 좋은지 와 상진이 왜 이렇게 크네 hola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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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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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셨습니다. 촬영 시작 신발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학교hen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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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안녕하세요 하루됨? 2. 2. 20. 20. 20. 20. 20. 27. 네,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나온지 약 2시간만에 겨우 도착을 했네요. 거기다가 1시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여기서 지금 쉬면서 시간을 보내고 하루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은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게 아니라 시간으로 돈을 사야됩니다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따 뵐게요 하르디아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반 정도니까요 4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처음에 3시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4시간 반까지 걸려버려서 좀 밤이 되어버렸지만 일단 숙소로 가서 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할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죠 뿅 제가 머물 곳입니다 여기 왔네요 자 일단 짐을 정리하고 다 나왔습니다 밥을 먹어야겠죠 일단 근처에 뭐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슈퍼 말고는 지금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게 치킨이라고 합니다 뭐 치킨은 어딜 가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치킨을 아니 일단 한바퀴 돌아보면서 치킨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걸 먹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오늘은 좀 편안하게 추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갈게요 자 일단 다경을 샀구요 그리고 제가 호스텔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싼 호스텔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거기서 가격을 한번 다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머물 호스텔에 돌아가서 밥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씨보다는 공기가 여기가 좋아서 이틀만 일단 예약을 해놨는데 조금 더 지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싼 곳을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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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은 5일이 있어요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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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내일 어딘가를 가게 된다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그리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